쭉 가 쭉 그렇지 쭉 가 쭉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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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서 됐어. 누군가 한번 들어보세요.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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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들어와! 뭐해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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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지가 강한데? 아 뭐 있어 지금 저 돌일 수도 있어. 어? 형 재석이 형 마지막에 형이 뜯은 것 같은데? 재석이 형 마지막에 형이 뜯은 것 같은데? 아 진짜 맞아 맞아. 야 내가 널 구하려고 이렇게 된 거야? 형 확신해요? 아 나 진짜 아 뭐 있어 지금 저 둘일수도 있어. 형 나오세요? 아 지재형이랑 김유희 선배님 같은데. 마지막에 재석이 형이 약간 이상했으니까. 방문 중에 뭐 힌트가 있나? 에이. 타이거에게 양보할 수 없군. 타이거에게 양보할 수 없군. 어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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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럼 어떻게 만드나요. 그래서 저희가 특급 에이전트는 한 명이 더 있어요. 한 명이 더 있어요. 와. 와. 김종국이다. 어머. 아니 이게. 어 나 지금 손. 형은 왜 여기 중단에서 힌트가 타이버랑 특급 칭찬. 특급 칭찬이 누군데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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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너무 답답하고 비통하다, 비통해 진짜. 왔어, 왔어, 왔어. 왔어? 그래. 누누비도 빠져 계세요. 다치실 수 있으니까. 저 여기 숨어 있잖아요. 아, 오늘 이게 지금 이렇게 잘 가고 있는 거예요, 노카가? 아, 너무 의심이 되니까 미치겠어. 그러니까, 미치겠다. 내가 하는 행동들이 많나 싶어. 누나님 준비하세요. 누나가. 누나님 준비하세요. 진짜 아무것도 안 하시고, 만약에 스파이너. 네, 누나님 준비하세요. 대단한 전략이다, 진짜. 힘들어, 어지러워. 반대로 들을 때. 빨리 끝냅시다. 무서워하는 거. 무서워하는 거. 무서워하는 거. 무서워하는 거. 진짜 무섭다. 어, 그 좋아서. 아, 웃긴다. 아, 그 좋아서. 아, 아 웃긴다. 감사합니다.